네 포커스 1입니다. 오늘은 제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의원으로 위촉되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제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네 이거는 이제 모두 다 국무총리실 산하입니다. 산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임명하는 그러니까 각 대륙별 임명하는 분들로 해서 제외동포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연구하고 또 결과로 나온 것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실무위원회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? 네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제 기획재정부 교육부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여러 부서에 있는 고위공무원들과 그다음에 또 각 대륙별로 참가하시는 분들 한 분씩 그래서 25명 이내로 하고 이것은 국무총리실 제1차장 산하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주로 이제는 하시는 역할이라든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? 네 회의는 매년 5월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리 사전에 이제 각 위원들이 자기가 자기 지역에 있는 동포사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꼭 건의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주로 건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주로 거기서 요청하는 건의 내용은 이제 제 동포들의 해외에서의 생활에서 한국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미주동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주동포들에게 참전권도 주어졌고 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태어난 2세대들이 부모들이 이제 영주권일 때 태어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제 속인지주의에 따라서 이제 그 자녀들도 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공직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재고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국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제외동포들 특히 이제 미주동포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들도 할 수 있고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현재 이제는 시민참여센터 대표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럼 어떻게 좀 일을 하시는 게 좀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가요? 네. 저희 시민참여센터의 활동의 목표는 일단 미주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정치력 진정 활동들을 하고 또 그 힘으로 모국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야만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인정받는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활동들 속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주동포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공공외교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번 제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주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다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어쨌든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한 일임은 분명한 거네요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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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